내가 아니야. 야 그리고 형 손 씻었다. 비유 냄새 난다 손에서. 아니 누구야 여기저기를 만졌으니까. 야 손 씻었다 왠지 아냐? 물감이 바로 무다이기 때문이지 왜? 그게 아니야. 가로콩작이 다가니까 어때? 야야야야 뭐 한다냐 손이 간다. 손이 간다 손 간다. 이것들! 야 내가 아니라니까. 안 하지마 미치겠네. 아이 미치겠어 이거. 아이 큰일 났네 이거.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일이 점점 꼬여만 가네. 재석 오빠야 확실해? 아니 못해 맞는 것 같아. 큰일 났네 이거. 완전 나로 알고 있을텐데. 야 이거 내가 아닌데 이거. 아 이거 정말. 완전 제대로 운명을 섞어 만졌어. 진범이 누구야 이거. 어? 나를. 나를 완전히 지금 이렇게. 붕지에 몰아넣어. 하하다 하하. 하하야. 하하. 하하. 어차피. 저 셋 중에 하나는 범인인데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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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나는 무지하게 몰아갔지 지효하고. 모두 아웃된 사람을 하하만 봤지. 야 계리 형. 물총 물총이야. 물총이라고. 정국이, 석진이 형. 다 하하가 봤지 다른 사람 본 사람이 없어. 야, 지호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데. 나 잡으려고 오는 거지? 어? 나 잡으려고 오는 거지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둘이 같이 있다 온 거면. 아니야, 절대로. 우리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서. 발목을 한 번 확인해 보자, 서로. 알았어, 오지 마. 내가 보여줄게. 내가 보여줄게. 알았어. 발목? 어우, 얇은데? 신발, 신발. 신발 보고 있는데 필요한 거 아니지?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서로 다 같이 그러면. 왜 앉아서 하자. 자, 너도 해봐. 그래, 그러면. 아, 이게 뭐 하는 거야? 앉아서 해.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잖아. 난 아니야, 난. 나도 아니야. 내가 아니니까 신발 볼게. 뭐야. 아, 나 진짜 아니라니까. 나 진짜야. 아, 해 뭐 해. 하나 늘 할게. 뭐 어떻게 해. 아, 뭐 어떻게 해. 아, 왜 빨리 해. 아니, 오빠 왜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래? 네? 이상하게 왜 정색을 해볼까? 자, 다 뒤져봐. 다 뒤져봐. 다 뒤져봐. 여러분. 지금 우리가 못 구하면. 인류의 웃음은 없어져요. 여러분도 일자리를 잃고 싶어요? 멀려니 뭐 뭐요. 커플도 없어지는 거고. 하루라도 없어지고. 런닝맨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. 웃음이 없어지면. 오빠 좀 수상한 거 같아. 그래, 알았다. 가자. 아, 마주치고 싶다. 아, 마주치고 싶다. 야, 저거 있다. 개리야, 나 아니야. 진짜라. 형! 너희 세 쪽에 범인이 있어. 무슨 말이야. 너희 세 쪽에 범인이 있다고. 백신을 훔쳐가고. 다명을 시킨 사람이 세 쪽에 있다고. 다명이야. 저 진짜 아닌데. 너희 세 쪽에 한 명 있어. 야, 의심하지 마. 의심하지 마. 조심해라. 하루를 조심해야 돼. 어머나. 나 하루를 조심해. 내가 맹세할게, 형. 형, 선묵 하나만 가져가 주세요. 정말이야. 발, 발. 발, 발. 정말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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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니바라즐 안 해. 스키니바라즐 안 해. 스키니바라즐 안 해. 없어. 진짜. 너희 세 쪽에 범인다. 오빠, 광수는 왜 죽였어요? 어? 광수는 왜 죽였어요? 광수는 죽일 수밖에 없었어. 어떻게 죽였어요? 광수는 물총으로 죽였어. 근데 광수 감염돼서 아웃됐다는 얘기 안 했지? 광수는 뭐라고 나왔어? 안 나왔어, 아예. 그치? 그거 봐. 감염된 게 아니야. 물총이 왜 있냐고 형이. 왜 우린 없고. 나는 세 명 중에 한 명. 누군진 모르지만 그 한 명을 아웃시켜야만 해. 그게 나의 임무야. 거짓말 하고 있네. 정말. 잡아 잡아 잡아. 개리야. 형. 어떤 상황이에요? 진짜 하에서 죽인 줄. 저한테.